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셔누입니다. 화보를 마쳤고요. 그러면 지금부터 톡톡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최대 관심사 멤버들 무대 보는 거 요즘 모니터 하니까 좀 재밌고 제가 별다른 피드백을 하진 않는데 그래도 멋지다, 이번에는 괜찮다, 저번 건 좀 별로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. 꽂힌 것은 시크릿 평원이 노래 좀 자주 듣고 그리고 주원이 노래 헤븐 그것도 많이 들었고 그 두 개가 생각이 나는데요. 꽂힌 거라고 하니까. 최근에 산 물건 최근에 이것저것 사긴 했는데 잘 샀다 싶은 게 있었는데 후라이팬? 요리가 맛있어지는 후라이팬? 오늘 이제 눈을 떴는데 멤버들이랑 같이 눈을 떴거든요. 멤버들 준비하러 나가고 오늘 조금 생각보다 무기력하다. 화보 촬영 전까지 뭘 해야 되나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요즘에 6시 정도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밤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해가 지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 무드도 있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오후 시간대 오후 좀 살짝 늦은 오후 시간대 6시부터 한 9시 사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흰색 반팔 티 머슬핏 핏 핏하게 입는 게 그래도 저한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여름이기도 하니까 뭐 묻힐 일만 없으면 흰색 반팔 티가 제일 무난하고 신경도 안 쓰이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여름에는 조금 더 밝고 신나는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고 근데 특정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겨울에는 조금 더 무드 있고 부드러운 노래 따뜻한 노래를 좀 많이 듣는 것 같고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들었던 음악이 신나는 금요일이라는 그 컨텐츠 안에 한 40곡 안에 어떤 노래를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플뮤직의 신나는 금요일 이렇게 하면은 신나는 주말 준비 뭐 이런 거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금요일이면 금요일 월요일이면 한 주의 시작 활기찬 시작 일요일이면 한 주의 마무리 잔잔하게 막 이렇게 무드를 좀 선택해서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. 곡 제목과 가수를 잘 몰라요. 요즘에는 운동을 좀 하는 편이고 그리고 매운 거 먹는 거 다 똑같지 않을까요? 데뷔 때는 민혁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중에 제일 좀 여유롭고 잘 웃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신인 같은 그런 상큼함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팬이었다면 데뷔 때는 민혁이? 지금은 지금 후보가 두 명이 지금 아주 현재는 좀 박빙인데 아마 러브 킬러였다고 했으면 참견이었을 거야. 근데 지금은 아... 주헌이가 살짝 깨물러는 주헌이가 살짝 앞서지 않나? 일단은 아무래도 본인이 쓴 노래라 그런지 약간 무대를 할 때도 해석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많이 생각보다 모니터를 하는데 굉장히 샤프해져가지고 머리 올려서 막 한 것도 또 예전에는 약간 귀엽고 꾸러기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어... 굉장히 약간 취향저격인 느낌이 있다. 주헌이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. 듣기 좋아하는 말? 칭찬 듣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고 칭찬만 안 하면 다 좋은 것 같아요. 최고의 칭찬! 아무래도 제 직업도 가수고 그리고 칭찬을 내가 듣는 사람도 해주는 사람도 직접적으로는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멤버들한테 할 때 최고의 칭찬은 그냥 아티스트로서 무대 위에서의 그런 피드백에서 좋은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는 게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싶어요, 요즘에는. 근데 같이 룸메이트, 숙소메이트 말고는 사실 크게 마주칠 일이 없어서 요즘에 뭐 문자로라도 이렇게 그렇게까지 막 애틋하게 막 칭찬을 해주고 싶지는 않고 나중에 얼굴을 보게 되면은 곧 무대에 어땠다 이랬다 저랬다 얘기해주고 싶네요. 이것만은 이긴다. 이것만은 이긴다. 아우라? 유일한 하나! 몸베베. 몸베베치. 원어버 카인드. 톡톡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해봤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인터뷰를 해봐서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얘기해가지고 솔직하게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안녕! 안녕!